음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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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미연습 때가 많았습니다. 너무 두식이였어요. 숲을 봤기 때문에 예예. 진짜 어떻게 하면 항상 이런 걸로 갑탄을 했었던 것 같아요. 어떻게 저런 연기를 할까? 어떻게 이렇게 연기를 하실 수 있는 걸까 생각을 하면서 그냥 진짜 항상 보면서 놀라기만 했었던 것 같아요. 촬영을 하면서는 멤버들은 항상 응원을 해주는 것 같아요. 모니터링을 하면서도 조언이라기보단 그래도 진짜 멤버들도 연기를 다 해봐서 그 경험을 알기 때문에 많이 힘들겠구나. 항상 응원하게 화이팅. 이렇게 힘을 저한테 항상. 혹시 엑소 멤버를 상대로 연습을 좀 해봤나요? 아니요. 연습은 하지 않았습니다. 그러진 않았고요. 아니요. 아니요. 여기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